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휴스턴 진부동산의 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타주에서 휴스턴으로 이사온 고객님의 이야기와 그분들이 하루만에 꿈의 집을 찾은 과정을 공유하려고 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루만에 집을 찾았답니다. 휴스턴으로 이사를 고려 중이거나 집 구매 과정에 대해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모든 일은 한 가정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휴스턴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이 기대되면서도 긴장된다고 하셨어요. 특히 방문해서 집을 볼 시간이 단 하루 뿐이라는 점이 큰 도전이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매물 검색에 들어갔습니다. 휴스턴 시장은 매우 활발하지만 적절히 찾으면 누구에게나 맞는 집이 있답니다. 몇 시간의 리서치 끝에 고객님께 적합할 것 같은 매물 리스트를 완성했어요. 손님의 예산에 맞추어 다양한 옵션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주 가족이 휴스턴에 도착했고 우리는 바로 집을 보러 다녔어요. 하루 만에 꿈의 집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압박감이 컸죠. 여러 집을 방문했지만 각 집마다 나름의 매력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맞는 집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리스트의 마지막 집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었죠. 바로 이 집이다 싶었어요. 위치도 좋고 근처 학교도 훌륭하고 레이아웃도 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완벽했어요.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다음 단계는 대출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훌륭한 대출 담당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어 대출 승인을 받았고 마침내 클로징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클로징 날은 대성공이었어요. 새 집 열쇠를 받는 그들의 기쁨을 보는 것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하는 일을 왜 사랑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달았어요. 단지 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집을 찾는 것을 도울 수 있어서요.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첫 전화부터 클로징까지 단 하루 만에 집을 찾고 확보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휴스턴으로 이사를 고려 중이시거나 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집 구매 여정을 최대한 원활하고 흥미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